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연일 3만 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 당국에서도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누구나 보건소와 같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이나 고령자만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요청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소를 지참한 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 키트 양성자 등입니다. 그 밖에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위치와 혼잡도 현황은 스마트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